미아노 펜시킹덤 패밀리콘서트를 하러 일본을 가려고 공항에 왔습니다. 1년마다 한 번씩 일본 가가지고 이렇게 킹덤 하는 거라서요. 되게 뭔가 반갑기도 하고 이번 공영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제가 활동을 하고 지금 또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. 이번에 킹덤도 잘하고 올 테니까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